조금만 해줄까 소윤아 대봐 길 뭐 있어 밟는 거 있었어 끄! 달려 누나 왜 뛰어요? 빵꾸나 있는 거지? 아니에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길 이거 뚫려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업그레이드가 좋네 이거네? 오우 모션 봐 명작이야 이거를 내가 한 그릇 안됐을 때 해가지고 아 채팅창에 해석해주는 사람 하나 딱 두고 딜레이가 있잖아 영어로 자막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얘기해주고 아 이런거 제 친구 이름이 어디라? 닉네임이 나...어떻게? 어떻게 가시면 되죠 나 여기서 왔는데? 채팅 당겼잖아 뭐가 생겼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가그렇다 숙소 없어 이거 으흠 이개 생겼네 응 3신 한 몹 없나? 아 깜짝이야 먹물말벌 어딨지? 아 클로킹이네 아니네? 쪼맨하구나 자동 조준이 돼서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 두두두두두두 야 다 막네 쟤는 칼로 쳐가르나봐 아 붙음 누가 이게? 나사벌레랑 비슷한 공격한거야 어딨지? 엄폐물 돌멩이 때리지마요 돌멩이 때리지마 돌멩이는 먼저여? 아니 왜 돌을 잡고 이게 가지? 얘네들이 돌로 숨잖아 글씨로 돌에 새겨진 글씨로 숨었다가 칼 들어 칼 들라고 칼로 아아아아악 아우씨 잠시만요 칼 칼 칼 오늘 이거를 때려 그렇지 그걸 다 부셔버려 먼저 저 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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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셔 가서 점프라는 것도 있어 하진아 게임을 하다보면 점프 비석을 부셔 그냥 그렇다보니 아... 앗 자꾸 성추행에 뚫어들어져 기구 끈적거려 아 뭐 아직 안 끝났네 비석이 더 있잖아 그 아래에 있는 거 닥고 있는 거 비석이야 하진아 해 다 끝났다 끝났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저런 도자기 있는데 저런데 아마 소인화되면 들어가는 구멍 있지 않을까? 네 예전에 있었는데 난 항아리를 항아리를 깨죠 항아리? 조기 조기 오른쪽 오른쪽 어? 이거? 아니 아니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저거 아 여기 있었네? 어 눈 좋다 히익 보통 이런 거를 항아리라 그러고 니가 깨져간 건 보통 도자기라고 하는 거야? 가진아 아니 알겠어? 오늘 하나 배웠지? 흐흫 응 흐흫 흐흫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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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비석으로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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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가서 비석 깨기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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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워가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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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상한 왼쪽 왼쪽 저거 밟고 올라가보면 안되나? 올라가봐야지 슈우 올라갔다 오는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줄고 슈우 군복 쭉 짱세요? 하하하하 짱세요? 부정을 못하겠다 기다리면 다시 돌아갈거야 그게 어 망했다 터졌지? 터트리면 이제 돌아가지 그 길이 어 저기도 버섯이 저기 한번 내려갔다 왔었어야 됐나 보다 내려가는 길을 먼저 갔었어야 했구나 음 그런가 보네 미끄럼틀 아 나 여기 너무 싫은데 저기로 바로 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디로? 왼쪽에 저기 원으로 이빨 먹고 가야지 어프레이드 이거 왜 시야가 원래 여긴 고정 아이씨 빵빵 아 감속 안 한다며요 아 감속? 어 감속하는거 아닌데 방향 트는건데 엉덩이에 사포 달았음 아니 방향 트는건데 네 여기서 감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엉덩이에다 힘을 이빨에 주면 감속되나? 그러다가 이제 장이. 밖으로 하핰 상론 짱장면이 되지 아이고 아이구 sür 응 좋지않은 아..ERH 하.. 씬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이게 너무 미련해 봐가지고 잘 됐네요 너 죽으면 뭐라고 하시게요? 안 죽으면 되지 여기서 죽기게 되게 힘든 구간이거든 그러게요 밑에 다 있어가지고 나온다 이리로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좆좆좆 좆좆 좆좆 오케 좆 어 여기 집중된다 이거 아니 뛰어내리면 될 것 같은데 무서워 약간 이빨도 먹어야지 음 어우 과연 이야 야 내 엉덩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좆좆 와우드도 이런 거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그 생겼을 때 이렇게 대굴대굴 누나 잘하시는 거네요 재밌어 되게 여기서 이제 누나 망아지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요 안돼 두х 돼지코 아욹 됐어 오오오오오어 бу어그오오오오오 우와 돼지코 저기 와 눈 진짜 좋네요 We're 어떻게 왔어요? 와 여기서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맞을 거야 그런가? 이거 밟으면 내가 저기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땡겨야 돼 가서 그래까지 또 가야 돼 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와우 연출 보소 잘 만들었다 격주 오 밟았어 망아지 업글 가능함 할까? 망아지 할까요? 네 주전자포도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로 해 응 진짜 너무 망아지가 올라갔어 간지가 작살이라니까 어디 이게 흰색? 동색? 청색? 내 생각에도 두 번째 게 제일 멋있었던 걸로 갑자기 기억이 나네 Christians 알이고 freat 이게 이제 휘두를 때 이게 또 달라진다고 간지가 오오! 모션 벗어 오 김연아 뺨치네 오 이거 봐 오오 녹조 현상이 망치해서 일어나고 있네 콜라이옷! 탈질! 오 멋있잖아 3타 캔슬 칼질이 붙었어 히잉거리잖아 히잉 오 이거 뭐야? 아 궁수벌레? 그래 봐야 그래 봐야 그냥 궁수벌레도 있나 보다 참 희한하다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보통 아닌 거 같아 넓은 데 놔두고 굳이 저쪽은 데서 싸운다 저 뒤로 가면 넓은 데? 넓은 데로 넓은 데로 굴러 저 비석부터 까고 칼 피채우스 어떻게 하자 말 모두test 비석을 까? 걱정이 됨 걱정이 잡고만 됨 remind 아직 노래 소리가 누가 있어요, 여기 벌레 있네 끝났다, 힘들었다 다행히 체력 나온다 먹을 것도 없나? 가, 빨리 타, 빨리 타, 뭐해? 그쪽에서 타는 게 아닐... 되긴 되는구나 희한하네 저리로 가야 되는데 체인, 체인 단계로 체인 단계 아, 힘들었다 자, 저기 또 몰려나오나? 어떻게 됐어요? 저러 가라는 거야, 빨리 가 저 물 닿으면 죽어요? 닿아 봐 물 닿는다고 죽겠어? 죽어요 죽을 거 같아 얜 여잘까? 아유, 얜 좀... 빈약하네 자연산 빈약하네 자연산 민자까진 아니었고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큰... 그럼! 당연히 크지 그치 흠 흠 흠 흠 미드비아라니 미드비아인 미드비아인 사람이라도 좀 만나봐 일단 미드가 있는 사람이랑 좀 만나라 그러니까 맨날 바텀끼리만 놀지 말고 아빨 갈결까아이 JSON 근데 우리 회사에는 뭐 환석이, 짱새 창수 이런 애들 미드 되게...ивет 좋은데요? 그게 심하지 미드랑 바텀 듀오 하세요? 듀오 하시든가 오늘 또 빛돌형이랑 드라형이랑 한석이랑 옷을 똑같은 거 입고 왔어요 셋이 아이 징그러워서 안 좋네 그러고 보니까 빛돌도 요즘에 점점 그나마 엘리스가 다행인 게 죽으면 바로 앞에서 시작한다는 거 어디였지? 거기요 어디요? 거기요 거기 어디요? 거기 여자 여자 여자인데였나? 아닌데? 거기요 거기 거기요 거기요 이 정도 빛돌형이 점점 점점 그 원래 군대 딱 제대했을 때는 살이 쏙 빠져가지고 본모습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 점점 풍만해지고 있잖아 살이 빠졌어요? 제대했을 때는 완전 날씬해져가지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이야 으아아아아아 근데 그럴 땐 뒤로 돌았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뒤로 아니 왜 왜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안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바닥에 딱 그 그림자가 생기면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그림이 생겼다 그러면 안전한 곳이야 으아아아아악 그렇다고 확인 안하고 점프할 필요는 없잖아 아 아 으아 으아 여기에 복숭아가 있었다면 아하 어우 아슬아슬했어 자 여기서 진짜 신중해야돼 또 하고싶지 않단 말이야 제발 제일 당긴다 오나라 한방에 가버려 나이치고 잘하는거 아니네요 칭찬일까요? 칭찬일까요? 근데 뭐 게임 좀 못하면 어때 그럼요 환희장도 이쁘잖아 나이도 좀 많으면 어때요? 그럼 이쁜데 뭔가 기분이 안좋아 어? 과제의 시발점은 분명하고 대사 발생한 부분은 간을 갔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대사도 읽어드려야죠 아유 다른 뜻이 있진 않았을거에요 내가 동대문가서 진짜 요즘 동대문가니까 중국인 일본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화질이랑 일본인이랑 우리 와이프가 진짜 이쁘다는걸 해서 깨닫고 왔어요 나는 볼 평소에 보는 여자들이 이 세명 외에는 볼일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네 우리 소중한 걸 몰랐죠 어 진짜 소중하다는걸 느꼈어 진짜 어? 나 이제 나이가 어? 나 이제 나이가 어? 나 이제 나이가 어? 나 이제 나이가 어? 고양이가 한것도 아니야 어? 고양이가 한것도 아니야 어? 그쵸 그지? 그럼 어떻게 된거지? 아아.. 방화했네 방화 아 배피 다소리가 있구나 미안하다 다소리도 예뻐 예쁘죠 우리 회사 여자들은 게임을 하나같이 못해가지고 기다려봐봐 아 진짜 기다려오라고 얼마나요? 한 70년 정도 기다려봐 아.. 아.. 난징이다 우리가 기다려야될 이유를 좀 제시해줘봐 선제시 자.. 아.. 난징스타일 아.. 난징대학살 와.. 너무 쓰다 망한 생각만 개미대 아아.. 여기 기억나네 징후 오바론이 처음은 리듬? 음가? 아아.. 아 이거 이거 아직도 이게 뭐였지? 화진하는거 보면은 끝나지 아 준비됐어요? 어.. 키가 뭐였지? 아 해봐요 박자감 쩔어 위협 아래아래 오 이젠 제대로 하네 사람이 됐네 드디어 그 와ne .. his r ups you seem to have lost your rhythm 리듬을 잃으신 것 같군요 い bundle e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안했거든? 한 것 같아서 집중하라 이런 거 왜 집중해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거 가면 왕이랑 싸우나요? 언젠가 싸우겠지? 어차피 이지라 시간이 어휴 잘 만들었어 벌레다 비속물벌레다 주가리부터 없애야 되겠어 군주말벌하고 떼굴 주전자포로도 부서진대요 응 앉아 여기 살짝 나와주구 이거 단가? 저기 있네 아! 군회장 또, 또 없나? 응 죽이자 Let the killing begin Let the killing begin 죽이자 Let the killing begin Let the killing begin 오, 저 막는구나 잠깐만 아! 빠졌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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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끝없이 나오는 건가? 비석이 하나 더 있나? 아 아 아 진짜 이거 끝없이 나오는 건가? 비석이 하나 더 있나? 비석이 하나 더 있나? 뭐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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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아 그러네 아 아이고 어 망하지 망치로 바꿔 망치로 아 망치로 망치로 오, 이건 카이팅이 총으로 쏴야 죽는 애구나 됐다 예 비석 아 아아 끝인가? 여기 끝인가? 요러면은 짱새 형 또 나왔네 우리 짱새 먹을 거 다 먹었나? 먹을까? 음승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흑이 흑이 요리편으로 그렇죠 돌아와야죠 일단 얘를 좀 어디 안전한 데다가 놔야 된다고 온라인 게임하세요? 됐다 그렇지 이렇게 또 일단 라기 지워져 있어야 음 자 저희는 여기서 흑이 흑이 요리스타 홀리스타죠 뭐요? 귀여운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볼 만지고 있는 건데 어디 가지망 이따가 레이디 코드 계속 봐줘 레이디 코드가 아마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손이 자를까봐 그야 안 팔려 아무튼 인사를 드리고요 잠시 후에 레이디 코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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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예 우리 노 가мотря ุ